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려한 배경이나 인물까지 이렇게 잘 살린 그림을 그리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확대하면 보통 인물이 작은 경우에 얼굴이 많이 뭉개지는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확대 하더라도 얼굴에 윤곽이 그래도 어느정도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오늘은 이거와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는 빔앱에 대한 소개를 드릴 거고요 또 빔앱이 가지고 있는 다른 부가적인 기능도 유용한 것들이 많으니까 아울러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보실게요 웹 UI를 살펴보면 빔앱이 깔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건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깔 수가 있는데요 여기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 빔앱이란 프로그램을 한국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이 포르투 분이라는 아마 천재 분이신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들어 줬고요 여기에 관련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덩어리로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코드 들어가셔 가지고 복사를 눌러서 스테이블 디퓨전 들어가서 확장 기능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install from url 들어가서 이걸 그대로 입력하신 다음에 인스톨 하시면 됩니다 인스톨 하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목록에 깔려 있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apply and restart UI를 통해서 재실행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은 다 하지 못했는데 1.6 버전부터 사용이 가능한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조건들이 잘 맞아야 작동을 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윈도우 리눅스 로컬 환경에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사용했던 이런 버전들도 한번 보여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비맵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구독자 분께서 좀 다뤄 달라고 하셨는데 좀 너무 늦어졌습니다 오늘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체크 포인트 모델은 이걸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이걸 받아서 사용을 했고요 어떤 걸 사용하시던지 상관없습니다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체크 포인트 모델에 따라서 와이드샷이 잘 되거나 아니면 손발 표현이 잘 되거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간단한 프롬프트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배경 설정을 좀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네거티브는 이걸 사용을 하겠습니다 크게 뭐 다름은 없고요 이런 상태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DPM 위로 올라가서 DPM++ EM Keras 이걸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거는 한번 30을 좀 해 줄까요 30을 하고 그 다음에 하이레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업스케일 모델을 4X 울트라 샤프로 하고 이거를 24 정도로 하고 디무징 스트렝스는 0.3으로 하겠습니다 두 배로 업스케일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960으로 바꾸고요 1920x1080으로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540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크게 바꿀 건 없고요 자 여기서 A 디테일러는 일단 사용 안 하고 B맵도 사용 안 하고 이 상태에서 와이드샷을 만들기 위한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와이드샷을 붙이게 되면은 좀 잘 만들어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네 만들어졌고요 이것도 나름 와이드샷이긴 한데 얼굴 디테일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망가졌죠 더 와이드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한번 더 붙여 보는 거죠 가중치를 한번 더 줘볼게요 1.5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생성을 해 볼게요 네 역시나 말을 잘 듣죠 좀 더 와이드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얼굴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배경이 살아나서 좋긴 한데 인물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A 디테일러를 또 사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A 디테일러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이렇게 한국인 그런 얼굴이 나올 수 있도록 아이돌 얼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생성을 또 해 보겠습니다 아 네 나왔는데요 제가 시드 고정을 안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조금 줄어든 와이드 화면이 나왔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좀 extreme이라는 그런 단어를 붙여 볼까요 이렇게 해서 좀 극적으로 좀 더 와이드 샷을 강하게 강조를 하겠습니다 안 나오면 다시 한번 시드 고정을 통해서 하고요 한 번만 더 해 볼게요 이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와이드 샷 아까는 이제 우연히 조금 나오긴 했는데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물이 이렇게 강조가 많이 되다 보니까 배경 살리는 게 좀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뭐 단어를 시너리라든지 아니면 가중치를 뭐 E까지 이렇게 올린다든지 등등 이제 풀바디로 나온 그런 와이드 샷을 만들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설명드릴 B맵이 필요한 것이고요 여기 안에는 A 디테일러 기능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끄고 활용을 하겠습니다 끄고 이제 이것만 이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 한 번 더 보여 드리면은 네 이렇게 프롬프트를 조금 변화를 시켰어요 아까 하도 와이드 샷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할 건데 전체적으로 이걸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이네이블을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베이지 같은 경우는 그림에 대한 후보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뭐 컨트라스트라든지 밝기 조절 선이도라고 해서 이제 샤프니스 조절이 가능한 부분 뭐 칼라라든지 아니면 이 색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를 조절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통 필름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이즈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올려 주게 되면은 약간 사진 같은 느낌을 가미할 수가 있고요 이제 포토샵에서 이미지 후보정하는 기능을 이렇게 또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엣지 인헨스먼트 같은 경우는 이런 외곽선 같은 경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체크하게 되면은 좀 더 진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유용한 기능이 되겠죠 흐리멍덩하게 나온 경우는 이걸 꼭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펄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사람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또 한번 사람을 세밀하게 임페인팅 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옵션 값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수치가 가장 최적화된 값이기 때문에 크게 변경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림 상에서 뭐가 어떤 게 잘못 나왔다 하면은 그 결과를 보고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를 체크해서 이제 활성화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기능 같은 경우는 실험 중인 기능인데 체크하든 안 하든 뭐 크게 상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요 첫 번째 체크를 해서 활용을 해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기능에 대해서는 살짝 언급을 드리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도 기능이 잘 되어 있어요 이미지 면적이 어떤 기준에 초과된다고 하면은 굳이 다시 그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 기능을 활성화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물이 발견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업스케일 레이셔를 해가지고 4배를 키워서 이렇게 임페인팅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이 배경에 비해서 작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인물 묘사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노이징 스트렝스 같은 경우는 인물이 만약에 크게 나올 경우에는 이 수치를 좀 높이면 된다고 하네요 이 다일레이션 마스크 숫자 같은 경우는 찾아낸 인물의 마스크를 설정하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CFG 스케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그냥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라지 펄슨 에어리어 리미트 같은 경우는 이미지 속에서 차지하는 어떤 면적이 이 값을 초과하면은 다시 그리지 않는다는 뭐 그런 제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디폴트 값으로 사용하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지 속에 인물이 막 여러 명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인물이 너무 많은 경우는 어떤 면적 단위로부터 이제 큰 것부터 인페인팅을 시작하고 그 뒤로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 인물이 되는 부분이 뭐 한 명이라고 하면은 1로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두 명이라고 하면 2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페이스 같은 경우도 비슷한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페이스 디테일링 하기 위해서 우리 A 디테일러를 껐기 때문에 이걸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하이레스 픽스 하기 전에 얼굴 보정을 하게 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물이 여러 명이 나올 경우에 어떤 순서로 인페인팅 할 거냐 그렇게 정해주는 건데 보통 그냥 스코어로 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두 명, 세 명, 네 명이 될수록 그 숫자가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한 명이면은 1로 해 주시면 되고 나중에 이따 또 해 볼 거지만 세 명이 되게 되면 각각 세 명에 대한 프롬프트를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또 세부적인 그런 파라미터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드린 문서 있죠 거기서 참고를 해 주시면은 더욱더 명확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그라운딩 디노 같은 경우는 기존의 DDSG나 지금의 비맵 이 기능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디텍팅 기능이고요 좀 더 광범위하게 찾아 준다고 합니다 만약에 예전에 D 디테일러라든지 지금의 A 디테일러 같은 경우는 이런 모델을 활용하고 있죠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는 크게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고요 보통은 이 디폴트 값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샘플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사용했던 모델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만약에 손 같은 경우를 좀 더 명확하게 칠하고 싶다 이럴 때는 이걸 기능을 활성화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브 프레임이라든지 잇히 핸드, 인페인트, 잇히 핸드 이런 옵션 값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아까 그 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서브 프레임을 선택할 경우에는 프롬프트를 적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디노이징 스트렝스도 이 옵션 값에 따라서 설정하는 권장 수치가 있는데 이걸 선택했을 경우는 0.4로 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크게 건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 일일이 설명하면 너무나 길어지고 좀 복잡해지게 되겠죠 지금 손 같은 경우 보정을 안 하겠다 하면 이거를 체크 해제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따가 또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 실험 중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컨피그 같은 경우는 여기서 활용하는 프리셋인 것 같은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체크했던 것만 활용해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직에서 이렇게 1로 설정되었을 때는 기본 값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AI 생성 이미지이기 때문에 한 번에 또 정확한 이미지가 나오지 않아서 자 중간에 잠깐 프롬프트를 좀 변경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시너리를 좀 강조하고요 와이드샷 강조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가중치 같은 걸 조금 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니까 제가 원했던 건 이제 바로 나오기 시작했네요 배경이 좀 많이 나오고요 인물은 어느 정도 조그맣게 이제 풀바디로 이렇게 나오게 됐죠 손보정은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대략 이미지 분위기만 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뽑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체크포인트 자체가 배경을 많이 살리는 그런 모델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잘 나오는데 오늘 영상 찍을 때 너무 안 나오긴 하네요 그래서 체크포인트 모델은 중간에 좀 변경을 해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프롬프트에 다른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어떤 모델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해보시고 안 되는 거는 다른 모델로 해보시면 되고요 실사 모델 같은 경우도 잘 나오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배경이 많이 살아 있고 인물이 그래도 배경 속에서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빔앱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명칭을 빔앱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BMAB 이 기능을 만든 제작자분의 목적도 풍경화 속에 인물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 목적의 빔앱 기능을 확인해 봤고요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또 있죠 제가 말씀드린 이제 페이스에서 여러 명을 좀 살릴 수 있는 이런 또 유용한 기능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여기서 생성하는 것보다 예시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명을 생성하게 만들어 놓고 일단 아무 디테일링 기능을 해서 활용하지 않고 뽑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좀 이상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빔앱에 이 페이스 기능 탭에서 이 리미트를 2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코어를 선택을 했는데 면적이 큰 것부터 이제 보정을 해 준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얼굴 면적이 큰 것부터 보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딱 두 명만 보정을 해서 결과 값을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세 명 하고 싶으면 이 리미트 값을 3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페이스 부분을 여러 명이 나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말씀을 드려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이 이미지하고 리사이즈 기능을 확인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투 이미지로 갈게요 자 사진 하나를 가져올게요 지금 얼굴 비중이 좀 크게 나온 사진을 하나 가져올 건데요 네 이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텍스트 이미지를 보내면은 이 문구가 뜨게 돼 있는데 지금은 좀 오류가 있어서 안 뜨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긍정 프로포트를 가져오고요 이거 적고 그 다음에 보정 프로포트도 가져와서 적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크게 바꿀 내용은 없고 샘플링 메소드를 좀 바꿔야 되겠죠 샘플링 메소드를 emsd keras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히 바꿀 내용은 없고요 이게 1024 크기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요 여기서 디노이징 스트렝스는 조금 더 줄여줄게요 점 1호 정도로 꺼주고요 그 다음에 시드값 고정은 그냥 이 상태로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비 맵 이 기능을 켜줘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네이블을 체크를 해 주고요 여기서 할 거는 이제 이미징 이 기능이에요 이걸 클릭을 해 주시고요 여기다가는 어떤 배경을 하나 가져올 거예요 이게 좀 어울릴까 모르겠는데 자 네 여기다 이미지를 가져다 놓고요 자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선 역시 블렌드 이네이블드를 체크를 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체크를 해 줘야 이 이미지에서 이 여자의 형체를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프롬프트 안에 원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원걸을 쳐주게 되면은 우리가 자동으로 이 눕기를 따주는 기능을 해요 눕기 딴 이미지를 여기 배경 안에 넣어주는 그런 기능을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수치를 0으로 바꿔줍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돌려줄 거예요 제너레이트를 해 줄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왔는데요 보면 눕기 따기가 완벽하게 되진 않았는데 아마 여기가 안 부분이 너무 무릉개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0일 수치일 때는 이 인물이 잘 살아서 배경에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0.5에서 생성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뭔가 겹쳐 있는 듯한 투명한 이미지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일로 가게 되면 아예 인물은 없고 이 배경만 남겨진 이미지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미지가 블렌딩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동으로 이 디텍팅 기능을 활용해서 한 인물을 다른 배경에 이렇게 입히는 작업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카메라 바로 앞에 서 있는 거 아니라고 하면은 인물하고 이 배경이 너무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인물을 좀 더 작게 만들고 싶다 했을 때는 이 리사이즈 기능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를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이거를 최대한 낮춰줍니다 낮춰주면은 인물이 좀 더 적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런 모드가 있게 되는데요 세 가지 모드가 있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인페인트 기능이 가장 유용하다고 이렇게 제작자분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수치도 여기서 크게 변동 없이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리사이즈에서 언급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업스케일 기능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 업스케일 비율을 2로 만들게 되면은 2배로 이미지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텍스트2 이미지에서 하이레스 픽스하고 같이 사용하게 되면 2 곱하기 2기 때문에 4배의 이미지가 커지게 되겠죠 이걸 활용하려면은 여기 체크를 해 주시게 되면 이미지를 크게 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체크 해제를 하고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지가 나왔는데요 아까에 비해서 이렇게 사람의 비율이 줄어들고요 같이 이 이미지도 아웃페인팅 기능으로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옆에 없었던 이미지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징 요거 없이 이 이미지 가지고 했다고 하면은 이 배경이 그대로 살린 채 인물만 작게 표현이 되어 있었겠죠 이렇게 해서 한 프레임 내에서 인물 비율 조정할 때 리사이즈 기능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가 기능이 좀 많이 있고요 아까 살펴봤듯이 가장 이제 주안점으로 볼 것은 우리가 와이드샷 풍경샷을 위해서 이 빔앱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에서 제가 많이 생략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려서 제작자분의 의도를 좀 해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한 설명을 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대신 제가 링크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작자분의 이런 친절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보면서 꼭 참고하셔서 좋은 기능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